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입니다. 자, 이제 수능 성적 나왔죠? 자, 마음 상한 학생들 꽤 있을 거고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있는 학생들 아마 마음속에 재수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또는 뭐 삼수가, N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딱 이 멘트입니다. 수능 성적 나오고 나서 불만족스러운 학생들의 일반적 특징이 일단 짜증납니다. 자기가 보냈던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렵습니다. 자, 또 1년 동안 공부할 생각을 하니까 자, 이제 뭘 해야 될까? 또는 난 버텨낼 수는 있을까? 또 1년,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1년도 공부하면 정말 좋은 대학은 갈 수 있을까? 자, 짜증과 두려움이 보통 엄습할 거예요. 근데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꾸준하게 버텨낸다면 자, 올해 생각도 못했던 대학을 내년엔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재수정규반 출신입니다. 신촌 메가스터디에 이제 5년 동안 있었는데요. 재수생들 수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재수생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도 대치 현장 학생 중에서 4에서 1 나온 학생이 있고요. 재수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온라인 학생 중에서도 이제 수강평에 글 쓴 학생들도 있어요. 4에서 1 나온 학생들 있습니다. 물론 올해 아직까지는 5에서 1 나왔다고 한 학생들은 사실 없었어요, 저는. 근데 4에서 1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웬만한 학생들이 1년 동안의 목표 두고 공부하면 분명히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영어가 절평이다 보니까 아마 고3 때 많이들 영어 공부를 아마 미뤘을 겁니다. 다른 과목이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영어를 미루고 미뤘을 거고 그래서 영어 공부량이 부족했을 거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거고 아마 예상되는 파트는 이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수능 보고 나서 느끼는 저는 뭐죠? 영어? 문제풀이 아니죠. 해석입니다. 해석을 완벽하게 제대로 하는 학생이라면 꾸준하게 연습을 했다면 수능 때 반드시 좋은 성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4에서 1 나온 학생들도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제가 1월 달부터 수능 때까지 공부법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1월부터 10월까지 공부를 한번 쭉 써봤는데요. 제가 학생들한테 현장에서 보통 추천하는 공부 방식이고 올해도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4에서 1 나온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각 등급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가 4등급 이하예요. 4등급 이하라는 게 4, 5, 6등급은 사실 거의 실력이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문장해석 실력이 없어요. 단지 어휘를 조금 더 많이 알고 모르는 건 정도의 차이지 사실 해석 능력 다 망가져 있는 건 맞습니다. 제가 일단 4등급 이하인 학생부터 쭉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3등급 그 다음에 2등급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1월, 2월 달은 고민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어휘 암기와 해석 공부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하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수능 때 내년 수능에도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4등급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꼭 제 강자가 아니라도 좋으니까 선생님들의 구문독해 강좌는 꼭 들으시길 바라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글이 묶어주고 끊어주는지를 배워야 되고요. 자 1번 as 해석을 배워야 되고요. 어떨 때 도치고 문제를 배워야 하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배우고 나서 뭔가 공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4등급 이하 학생들은 일단 무조건 어떤 강의를 듣는지 간에 문장 해석 강좌는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시켰던 게 이 공부입니다. 1월, 2월 달에 워낙 이제 노베이스다 보니까 고1 기출문제로 해석 공부를 채화하라고 제가 꼭 시켰어요. 그러니까 고1과 고3의 차이점이 문장의 길이도 다르고 어휘도 다릅니다. 자 어휘가 좀 더 많이 어려워지죠. 근데 고1 거를 해석 못하는 학생이 고3 또는 EBS 지문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1 기출문제를 최소한 하루에 6개 지문 정도 그러니까 6개 문제입니다. 6개 문제를 씹어먹을 정도로 해석 공부를 하세요. 제가 4등급 학생들 이렇게 시켰어요. 자 너 일단 배워라. 배우고 나서는 고1 기출문제로 너가 끼영끼영 채화하는 연습을 해라. 그리고 나서 3월, 4월 달에는 뭐냐. 어려워도 EBS 진도는 어쨌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EBS 공부를 고1 기출만 채화한 학생이 갑자기 EBS 공부하면 되게 어려워요. 어휘도 어렵고 문장도 어려워요. 하지만 예습을 먼저 하지 마시고 강의를 수업을 듣고 복습 위주로 EBS 진도 나가면서 해석 채화 공부는 계속해야 돼요. EBS 복습은 하되 수능특강 영어 영역. 4등급 2학생 고2 기출문제로 이제 공부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2월 달에는 고1 기출. 그 다음에 3월, 4월에는 고2 기출 문제로 자기가 채화하는 공부를 하세요. 끼영끼영 단어수가 다 외우고 문장 끊어주고 묶어주면서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5월 달에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우린 N수생이에요. 뭐가 다르냐. 6월 모평이 연습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6평을 못 봤어도 아직 남는 기간 뭐 있고 아직 수능 공부 제대로 안 했고 여러 가지 변명할 게 있어요. 그런데 N수생 같은 경우에 제가 농담처럼 말하는 건데 만약에 6평 성적이 그 전년도 수능 성적과 비슷하게 나오면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들어갈 염치가 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가 석 달, 넉 달 공부했으면 성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4등급 2학생들 문제풀이 공부하셔야 돼요. 고2 기출 문제로 문제풀이 공부를 하세요. 자, 6평 볼 때 자기가 버릴 문제, 예를 들면 빈칸, 순서, 삽입, 업법 정도 할게요. 고난도 문제 중에 몇 개는, 몇 개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버린다고 생각을 해도 고2 기출 문제에서 문제풀이 공부는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6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감히 장담 드릴게요. 4등급이었던 학생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어휘도 공부했고 1, 2, 3, 4월 달에 고1 기출, 고2 기출로 해석 공부했으며 5월 달에는 해석 공부가 아니라 문제풀이 공부해요. 그랬으면 6월 모평 점수가 절대 4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3이나 2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6월 모평을 보고 나서는 6월, 7월 보죠. 영어 독해 연습은 물론 5월 달에는 수툭 영어 독해 연습 공부 들어야 됩니다. 모든 재종반이나 아니면 러셀이나 전부 다 EBS 강좌는 딱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거든요. 3, 4월에 수툭 영어, 5월, 6월에 영어 독해 연습, 그 다음에 7월, 8월에 수능 완성이 거의 모든 재수 정규반과 우리 러셀하고는 다 이렇게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진도는 따라가되 그럼 제가 이제 4를 지웠죠. 이렇게 공부했으면 절대 4 안 나오거든요. 4였던 학생이. 그럼 이제 뭐냐. 고3 기출 문제로 아직은 해석 공부예요. 그러니까 노베이스였던 학생은 아주 간단하게 6평 대비 직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해석 공부에 몰입하세요. 자 해석이 되면 영어 90%가 끝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이 또 의미가 있죠. 왜? 그 다음 달이 9평이거든요. 그럼 8월 달에는 뭐예요 이제? 자 고난도 문장 해석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제 3줄, 4줄, 5줄짜리 고난도 문장 해석을 좀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는 뭐예요? 곧바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 풀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냐면 자기가 4, 5, 6등급에 든 학생들은 자 6평은 의미가 있으니까 제가 5월 달에 문제 풀이 공부를 넣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월까지예요. 거의 다 해석 공부예요. 제대로 해석하는 공부가 되면 영어는 90% 끝난 거예요. 그럼 나머지 두 달 동안에 풀 문제, 나중에 풀 문제, 버릴 문제를 구분하면서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 공부를 하면 분명히 그 전년도 4였던 학생 절대 4 안 나옵니다. 2는 나와요. 또는 1까지 나옵니다. 올해도 1이 나왔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자 2에서 1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패턴대로 제가 공부하기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번 수능에서 3등급이었던 학생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이제 거의 패턴이 비슷해집니다. 3등급이었던 학생은 고1 기출문제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장 고2 기출문제로 해석 공부하세요. 1월, 2월 달에는. 그러니까 3등급 학생들 고2 문제 풀어보면 알 겁니다. 해석 안 되는 문장 엄청나게 많고요. 모르는 단어 엄청나게 나와요. 고2 기출로 공부를 해도. 그래서 1, 2월 달에는 똑같아요. 해석 강좌 하나는 꼭 공부하신 다음에 고2 기출문제로 해석 공부하시고요. 3, 4월 달에 EBS 진론 따라가면서 고3 기출문제로 해석 공부를 채워하세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6표은 의미가 있으니까 5월 달에는 EBS 진론을 따라가면서 고3 문제로 문제 풀어하세요. 근데 여기서 목표가 이겁니다. 당장 1등급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89점이 나와서 2등급이 나오더라도 버릴 문제와 풀 문제를 구분하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은 멘트 또 할게요. 전년도 3등급이에요. 6평에 3 나오면 칩에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E, E가 나와야 되고요. 2등급은 사실 이렇게만 공부해도 E는 나와요. 해석 공부 제대로 하고 어휘 암기 제대로 하면 E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5월 달에는 고3 기출 문제로 문제 풀이 감을 좀 익히셔야 돼요. 6평은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자, 이렇게 공부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3등급이었던 학생이 6평에 절대 3이 안 나옵니다. 왜? 난 고2 기출 고3 기출의 해석 공부도 했는데 5월 달에는 고3 기출 문제 풀이 공부까지 한 거예요. 그럼 1안이면 E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이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6평을 보고 나서는 길고 복잡한 문장 해석 공부 고난도 문장 해석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한 집중적으로 한 달 동안에 3줄, 4줄, 5줄짜리 정말 도치 구문 안에 또 도치 구문 들어 있고 문장 하나에 에즈가 4번 나오는 에즈 뜻 되게 많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장들 공부를 좀 빡세게 하셔야 돼요. 그럼 뭐냐 이 학생들 딱 7월까지만 해석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8, 9, 10이 뭐예요? 이제 EBS 채로 나가면서 무조건 문제 풀이 공부해요. 그럼 이 정도 공부했으면 8월 달에 킬러 유형만 따로 공부하세요. 2등급 정도 안정적으로 나온 학생이 또는 2등급 88, 89예요. 이 학생들이 목적, 그래프 안 틀립니다.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빈칸, 순서, 삽입 또는 장문독회 41, 42번 이런 거 자기가 약한 파츠를 집중적으로 문제 풀이하세요. 왜? 국형은 중요하니까.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 풀이하면 돼요. 그건 뭐냐 전년도 3등급이었던 학생은요 7월까지만 해석 공부에 좀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물론 5월 달에는 문제 풀이 공부를 하지만 그리고 나서 8, 9, 10월 동안엔 EBS 진돈 따라가면서 ES 복습하면서 문제 풀이 공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2등급 학생 기준으로 설명드릴게. 이번 시험에 또 89점 나온 진짜 슬픈 학생들 되게 많아요. 자 1, 2등급 학생 같은 경우에 아직은 해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N수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 자기가 1등급 초반이 나왔어도 알 겁니다. 자기 해석력이 부족한 걸 알 거예요. 찜찜하죠? 해석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하면 영어는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고3 기출 해석으로 곧바로 채화 공부하세요. 물론 똑같아요. 구문 공부하는 거 문장 공부하는 방식은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나서 곧바로 고3 기출로 1, 2월 달에 똑같이 하루에 6개 또는 7개 문제를 어휘 정리하면서 외우면서 해석 채화 공부를 하세요. 그 다음에 3월, 4월 달에 똑같이 EBS 공부는 공용이에요. 전부 다. 고난도 문장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땡겨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왜? 그러면 이 학생들은 뒤로 갈수록 영어 공부 양이 줄어요. 그럼 다른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 문장 해석만 따로 공부하시기를 제가 추천드리고요. 5월 달에는 고3 문제 풀이 똑같습니다. 6평은 의미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월, 7월에 따로 자기가 고난도 문제만 푸는 연습을 좀 하세요. 자, 빈칸 수업 삽입을 좀 잡겠다. 나 틀려봤자 한 개, 두 개밖에 안 틀리겠다. 이런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월에 곧바로 8월부터 뭐예요? 이 학생들은 8, 9, 10월이 실전 모의고사 이때가 공부량이 확 줄어들 타임이에요. 이때는 자기가 이제 2등급 정도 받았던 학생들이면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때도 이게 안 나와요. 보통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실전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회씩 풀고 나머지는 EBS 예복습 그 다음에 어휘 암기입니다. 그러면 다른 공부 시간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에 이제 N수생들 수업은 제가 지금 정확히 9년째입니다. 자, 재수 정규반과 그 다음에 우리 메가스터디 러셀 학원에서 제가 AM반 수업은 꼭 하기 때문에 9년 동안에 이제 N수생들과 수업하면서 제가 항상 추천했던 공부 방식이고요. 아까 첫 벤틱 기억나세요? 원래 수능 망하고 나면 정말 짜증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렵습니다. 근데 아, 나 분리 점수 올라가겠구나. 목표 의식 가지시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함을 유지하면요. 자기가 상상도 못하던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대체했던 학생 중에서도 지금 의대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자, 자기가 고3 때는 상상도 못했던 자, 의대를 지금 세 군데 르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재수 생활을 제대로 하면 원하는 성적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꼭 1년 동안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꼭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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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